자 우리 학생들 이제 해설강의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1편 이상 1부 2부 3부 4부 이런 말을 쓸 것 같아요. 자 1부 2부 3부 4부 나눠 갈 건데 1부는 일단 우선 공략한 14문제입니다. 그 14문제를 제가 또 두 번 끊어서 1부 2부 나눠서 하고요. 그 다음에 3부에서는 논리 문제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 할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4부에서는 올해 유독 많았던 일치 불일치 초론 문제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번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니 여러분들 잘 번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15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부입니다. 자 15번 빈칸초론인데요. 어떤 문제였냐면 빈칸만 보면 답이 딱 나오는 그런 10초짜리였습니다. 10초짜리 가볼게요. The women at the time were expected to blank. 비록 그 당시의 여성들은 빈칸하리라 기대되었지만 Many women became leader of organization. 많은 여성들은 그런 조직기관과 그리고 시위에 있어서 리더가 되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10초짜리 아닙니까? 10초짜리. 뭘 더 읽어야 됩니까? 이걸 왜 쓸데없이 앞뒤를 왜 읽어야 됩니까? 앞뒤를 왜 읽어야 됩니까? 자 너무 쉽잖아요. 이거 10초짜리네요. 보세요. 자 역자배 단서 도이치야. 여러분들 잘 봐. 자 여성들은 빈칸할 것이라고 기대되었지만 많은 여성들은 리더가 되었다. 리더가 되었다. 상위로 끌어올리면 리더가 되었다는 말을 상위로 끌어올리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빈칸으로 말은 뻔하지요. 소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되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정답 아우 쉬워라. 규칙을 실행하다. 노. 생각을 적극적으로 펼치다. 노. 사회에 반대하여 반란을 일으키다. 노. 더 적극적으로 노 노 노. 백그라운드잖아.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배경이 뭐야? 배경. 배경이다. 자 정답 수동적이라는 거죠? 정답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여러분들 영어 이렇습니다.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자꾸 국회직 8급을 제가 해설을 하니까 다른 학원에서도 아마 탐이 날 겁니다. 아 우리 학원도 국회직 8급 하자. 맞습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데 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분석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그냥 주제 제목이 몇 문제 나오더라. 빈칸 추론이 몇 문제 나오더라. 뭐 그거는 누구나 다 압니다. 학생들이. 맞습니까? 예. 자 이게 뭐냐면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그 분야를 잘하려면 있잖아요. 세 가지로 내가 나눠볼게. 잘 봐요. 지금 우리가 국회 8급을 대비하든 뭘 대비하든 있지 않아. 난 이렇게 생각해요. 잘 봐요. 처절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알았지? 처절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점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거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노력을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런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결과. 노력한 만큼 점수로 보상받는 그런 영역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도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정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너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너무.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렇다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비례하는 그런 맞습니까? 결과가 나오는 영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에 우리 지금 해적량이 듣는 학생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나는 언어 논리를 유독 강조한 사람이냐면 언어 논리를 유독 강조한 사람이냐면 이런 문제는 있잖아요. 여기에 속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노력하지 않아도 있죠. 점수로 보상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그럼 우리가 항상 갖고 가야 될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걸 평소 또 기르면 된다고요. 그 능력이 안 생길 거라 생각하면 그건 학생들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학생들은 제가 가르쳐본 결과 누구나 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시인이 아닌 이상 이 능력이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연습시키면 학생들은 여기에 올 말을 소극적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학생들 연습시키면 있잖아요. 여기에 올 말을 상위로 끌어올려서 적극적이라고 적을 수 있어요. 더 잘해요. 우리보다. 가르친 우리보다 더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중점을 두지 않고 대부분의 영어 학습이나 영어 강의들은요. 그냥 영어 자체에만 충실합니다. 도우가 접속사다. 비 익스펙티드 투가 맞습니까? 수동태다. 있다고 소리나 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이런 능력이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건 뭐냐면 영어는 언어 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이게 차지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뭐냐. 그러면 노력하지 않아도 점수로 보상받기 위해서. 그다음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그다음 엄청난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비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길러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언어 논리입니다. 그 언어 논리라는 것은요. 어떤 이 언어 논리. 영어에서 말하는 언어 논리하고 싱크로율이 거의 유사한 영역이 없어요. 영어에서 말하는 언어 논리가 국어도 아니에요. 비문학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언어 논리라는 건 뭐다. 상위로 끌어올리는 요약. 그다음 인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 문해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등분하는 능력 이런 거 있죠. 이건 제 필살기니까 지금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걸 연습을 하면 그럼 바닥 점수는 안 나온다고. 뭐 바닥 점수 비리비리한 점수 꽈락이라든지 50점 되는 거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옵니다. 그걸 길러주면 학생들한테 그걸 길러주면 72점은 받아요. 72점은. 나는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보십시오. 전체 판을 보십시오. 전체 판에 어떤 친구들이 많은지. 국회직을 준비한 친구들 전체 판에서 여러분들 80점대가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의 다 50점대 아니면 꽈락이 제일 많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특화된 노력을 해온 겁니다. 특화된 노력을.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자신있게 잘 아는 이유는 그렇죠? 고등학교 때 우리 논술을 쳤습니다. 논술 내가 전국 7등한 사람입니다. 논술에서 제가 전교가 아니고 전국 7등을 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하는 건 정말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입문 철학 책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고전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누구보다도 고난도 시험 편의 문제를 비롯하여 국회직의 해설관계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혼자서 전문학을 하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가르치는데 특화되어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화. 학생들한테 이걸 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시험량 가셔서 얼마나 많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친구들 맞습니까? 그리고 빈칸을 보면서 맞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막상 정답을 맞춘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냥 나도 그냥 대충 감으로 풀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영어 고득점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그 친구들이 못된 사람이라서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도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본인이 풀어낸 그런 정답을 찾은 스킬을 표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그냥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냥 문제 열심히 풀었다. 나도 감으로 풀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감으로 푼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90점 되고 한 명은 감으로 풀었는데 50점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누구 감을 40점 50점 그 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정치 명칭을 쓴다는 거예요. 문장의 단어와 다시 뭐라고 해요? 문장의 단어와 이렇게. 그런 용어들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글 연습하면 누구나 금방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를 수학처럼 하더라고. 영어를 수학처럼 해가지고 막 따박따박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15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제 끝이죠. 이거 10초짜리죠. 자 제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비록 여성들은 빙간하리라 기대되었지만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리더가 되었다. 뭐다? 적극적이 되었다. 그럼 빙간에는 소극적이다. 자 헷갈리는 선지 전혀 없음. 정답 5번. 그러면서 백그라운드 이런 것도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건 뭐다? 단어의 종류를 나눈. 그래서 10개로 분류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단어의 종류를 분류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쉬운 단어 어려운 단어 그런 말만 하실 겁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한 단어 뜻이 두 개 이상인 단어 변질된 단어 비유적 단어 전문적 단어 학술적인 단어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분류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비유적 단어란 말이에요. 비유적 단어. 그죠? 그럼 이 비유적 단어를 추상한 비유적 단어를 일반화시켜서 그지? 유형의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응? 아 그래? 백그라운드라는 말도 못 알아 듣는다고. 못 알아 듣는다고. 자 15번이었습니다. 꼭 맞춰야 되죠? 자 그 다음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제 16번으로 갑니다. 16번 밑줄 방법입니다. 꼭 풀어야 될 문제. 자 1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냐면 선지를 딱 볼게요. 1번 include, 2번의 feeding, 3번의 ease, 4번의 have been recorded, 5번의 reduced. 어떠냐면요. 2번, 3번의 배틀입니다. 자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자 2번, 3번, 2번, 3번 이거의 배틀이에요. 자 우리는 뭐냐면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면 정직한 출제입니다. 다시 공부한 사람이 풀 수 있으면 정직한 출제입니다. 근데 공부해도 잘 못 풀면 이것은 소거법의 강력 적용입니다. 근데 소거법의 강력 적용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는 1번 그럼 1번, 4번, 5번은 정직한 출제거든요. 다시 정직한 출제. 내가 정직이라 적을게 그냥 무슨 말인지 소통 좀 하게. 정직. 그 다음에 4번 정직. 정직한 출제. 꼬은 게 없다는 말이에요. 꼬은 게. 5번 또 정직한 출제. 자 그럼 정직한 출제조차 옳고 그름을 판단 못하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에서 이제 헷갈렸을 건데 3번도 정직한 출제야. 자 그럼 이건 뭐다. 내가 평소에 말하는 그죠. 우선판단금지문법. 우선판단금지문법이라고 합니다. 우선판단금지문법. 아포케. 철학적인 말을 써서 아포케라는 말을 또 하기도 합니다. 현상학에서 쓰는 말이죠. 판단금지. 맞습니까? 아포케라고 내가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2번은 뭐야. 판단금지야. 알았어요? 그럼 판단금지는 언제 답으로 때려야 돼. 나머지가 옳다는 게 확실할 때. 만약에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1번, 3번, 4번, 5번이 매우 옳지. 그럼 이거 찍으세요. 판단금지. 근데 나머지 중에 하나 틀리는 게 확실하죠. 이거 고르지 마세요.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소통 시작해보겠습니다. 시험장 간 철수가 이제 이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자 너무 쉬워요. 인크로우드 S 붙였습니다. 주어 찾아볼까요? 주어가 맨 앞에 있는 더브리스. 파편 잔해 더브리스 단수명사. 그래서 1번 S 잘 붙였고 뒤에 목적어 있습니다. 능동태 좋습니다. 1번 시원하죠? 그 다음에 4번 먼저 갈게요. 4번. Have been pp. 자 스위치. 앞에 복수명사. Entanglement late. late S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4번 record. 기록하다. 타동산대 뒤에 목적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매우 옳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가겠습니다. 5번 reduced. 자 이거는 우리 학생들이 이것도 정직한 출제인데 너무 단순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이걸 틀릴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한 친구. 선생님 전치사 뒤는 무조건 동명사입니다. 하는 친구. 아니죠. 그건 삽소리죠. 삽소리. 자 전치사 뒤는 뒤에 무조건 동명사가 아니죠. 지금 여기서 이 아이는 뭐야. 명사 꿈이지. 개체의 어떤 사이즈 크기. 줄어든 개체의 수. 줄어든. 수식이니까 pp. 좋지. reduce는 타동사 맞습니까. 그래서 해석상 수동관계. 줄어든 개체들의 크기. 자 그러면 3번이 왜 정직하냐. 여러분들. 자 이게 주어가 될 수 있나요. 자 particularly가 뭡니까. 부사입니다. affected가 영향을 받은 pp입니다. pp가 이게 어떻게 주어가 될 수 있어요. pp가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비동사죠.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은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pp. 보호. 원래 비동사 뒤여올 보호. 다시 비동사 뒤여올 보호가 앞으로 갔구나. 영어에서 보호가 문대오면 도치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뒤여오는 아이가 주어네. 뒤여오는 아이가 주어니까 뒤여오는 아이가 뭡니까. 복수명사. 아이고 쉬워라. 아이고 쉬워. 아이고 쉬워. 자 주어가 복수니까 이즈가 웬 말이냐. 아다. 어때요. 정직한 출제 맞지. 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선생님 이거는 왜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나요. 헷갈릴 수 있지. 자 이 먹이를 주는 효율성. 자 이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pp로 바꿔볼까 생각도 들고 여하튼 조금 뭔가 외워서 적용을 하기가 딱 애매하고. 맞습니까. 응. 확 와닿지가 않지요. 자 그래서 결국 16번도 누구나 맞춰야 되는 기본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갈게요. 자 1번에 인크루즈 S 붙였습니다. 주어가 더브리스 삼진단수. 그 다음 뒤에 목적이 있으니까 능동태 좋네요. 그 다음 2번 우선판단금지. 3번 보호가 문대온 도치구문이라서 뒤에께 주어. 4번 수일치 좋고 목적 없으니까 수동태 좋고. 시자는 내가 일반 처음엔 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5번 줄어든 디오는 명사 꾸미니까 좋고요. 자 남합니다. 그 다음 19번인 것 같습니다. 이제 19번 가야 되지. 자 주제 제목 문제가 무난하게 나온 편입니다. 8급 치고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자 19번 주제 제목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자 읽으면서 여러분들 그죠 지문의 어떤 단락정계 방식과 그 다음 선지의 단락정계 방식이 너무 큰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지문의 어조와 선지의 어조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 강약조절 상식적인 차원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출발. 또 다른 우주의 성취를 목록에 닿을 수 있다. 음. 또 다른 우주의 성취를 목록에 닿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뭘 했나 보겠습니다. The space observatory has been used to confirm existence of exoplanet. 외행성이죠. 외행성의 존재를 규명한다 그랬어. 다시 자 이 주어가 텔레스코프가 외행성의 존재를 규명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보세요 여러분들. The celestial body. 천체는 거의 정확히 지구와 똑같은 크기이고 그리고 라키월드는 그죠 여러분들. 자 40일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 40일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옥탄 컨스텔레이션에서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 장 보시면 자 나사가 수집한 그런 이전의 데이터는 이래 이래 했는데 이랬는데 이래 이랬는데 그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 그 다음 장 보시면 새로운 거 보십시오. There is no question that the plan is there. 행성이 거기에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충 읽었죠.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 발견됐을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짓이 억지스럽지가 않을 거예요. 잘 봐요. 자 제가 이 색 써볼게요. 여기 주어.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거 색깔 다르게 갈게요. 또 다른 우주의 성취. 그죠? 같은 말 찾으면 되잖아. 같은 말. 그지? 그 다음 이거. 같은 거지. 유사한 거지. 그 다음 이거. 같은 거지. 왜 행성의 존재를 확인하다. 이거 같은 말이지. 음. 자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 가서 쭉쭉 가서 결국은 뭐예요. 어 이거. 이거 이 색이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행성이 거기에 있다는 것은. 맞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왜 행성. 행성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거 아닙니까? 음. 근데 1번 무슨 말입니까? 나사의 필수적인 역할. 전혀 키워드도 아니고 속성도 아니잖아요. 다시 키워드도 아니고 속성도 아니잖아요. 다시 나사의 필수적인 역할. 2번. 오 존재. 주체 들어가고 주체. 그 다음 행성의 발견 좋네. 정답으로 손색없네. 3번.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여기 무슨 방법 나왔습니까? 음. 어떻게 사용하는가. 아니죠. 그 다음 얼마나 많은 외행성을 발견했는가. 숫자 아니죠. 숫자 중심인데 이건 아니죠. 그 다음 논란이 언제 나왔습니까? 논란이. 이런 거 부르면 안 되겠죠. 여기 어조 어때요 여러분들. 어조. 객관적이죠. 객관적이죠 여러분들. 어. 이거 사실을 알리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을 알리죠. 사실. 사실을 알리죠. 그죠 여러분들. 논란이 어디 있었습니까? 음. 그래서 좀 많이 쉽게 출제가 됐네요. 19번이었습니다. 정답 2번.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몇 번 풀어야 되나. 22번 풀어야 되네요. 자 22번 가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역시. 자 이것도 무난했습니다. 자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The majestic structure. 고대 로마의 majestic 장엄한 그런 구조물들은 have survived 견뎠습니다. 살아남았죠. 천년 동안. millennia. 천년 동안 말입니다. but 그러나 how did their construction material. 그러나 그들의 건축 자재가 material. 건축 자재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도왔을까요? 말하도록. keep giant building. 그렇게 거대한 건물이. 맞습니까?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됐습니까? 버티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했죠. 자 그 다음 이제 주제문입니다. 로먼 콘크리트. in many cases has proved. 그래서 이제 증명을 했는데요. 자 now 여기 보십시오. now. 이제 scientist behind the new study. 자 이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they have uncovered the mystery ingredient. 이제 그만 읽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들은 뭘 발견했냐. 미스테리 신비한 재료를 발견했대요. 이 재료 덕분에 그렇게 튼튼하게 오랫동안 버텼겠지요. 어때요? 더 읽을 필요 있습니까? 없지요. 이 정도 읽으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그렇게 튼튼하게 버티게 한 이유가 뭔가? 어떤 재료. 어떤 재료가 튼튼하게 버틴다. 내구성에 도움을 주었는가 그거죠. 자 그렇다면 1번 역사가 왜 나옵니까? 정답 2번이죠. durability. 그죠? 버틸 수 질긴 거죠. 질긴 거 그만큼. 지속성. 3번은 뭐예요? 콘크리트의 사용. 너 너 현대 건축이 왜 나와? 현대 건축이. 그 다음 챌린지가 왜 나와? 도전. 앞으로 해결해야 될 해결해야 될 어떤 산. 그게 왜 나와요? 5번 발견. 뭐 허소라고 그러잖아요. 주제 제목은 많이 쉬웠죠. 거기 앉아서 코 푸는 수준의 문제였다. 23번 가겠습니다. 자 23번 이것도 봐. 이것도 너무 쉽다. 빈칸만 보면 딱 답 나온다. 10초짜리. 이 선생님 말 맞지? 선생님 말 맞잖아 지금 봐. 응? 내가 말한 대로 풀라고. 안 어렵다니까요. 이런 풀어보시면 안 어렵다니까. 자 빈칸 끼고 있는 문장 읽어볼게요. 빈칸 처음부터 읽으면 안 돼요. 23번 10초짜리라고 그랬다. 10초. It often has a blank. 그것은 됐습니까? 빈칸을 가진다 그랬어. 샘 이게 10초짜리인데 어떻게 하는데 왜 10초짜리입니까? 오 10초짜리 맞다. 여기 봐 읽어봐라. 그럼 답이 딱 나온다. 자 선지 중에 헷갈리는 거 하나도 없다 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까? as. 왜냐하면 이거든.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동은 알겠습니까? 자 쓰루 상황 잘 봐. 상황의 상황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 자 이거 단어로 바꾸자. 자 내가 이런 것도 많이 시키지. 자 이걸 뭐라고 해요? 어구라고 하지. 어구. 이거 어구지 어구. 상황을 통해 생각하는 것. 상황을 통해 생각하는 것. 맞습니까? 그럼 뭔데 이거? 이성적인 거지. 상황을 통해서 생각하지 않고 감정. 맞습니까? 감정에서 내몰린다. 아이고 쉬워라. 잘 봐. 사람들의 행동은 상황을 통해서 생각하는 이성적이지 않고 감정에서 내몰리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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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가르친 것만 찾으면 돼. 그죠? 어. 그것은 어떻다. 이성적이다. 무조건 안 좋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무조건 마이너스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성적이다 아니죠. 동물과 다르다 아니죠. 물체의 특징이다. 어조가 없죠. 대면 이것도 어조가 없죠. 이거 마이너스죠. 비이성. 비이성의 어떤 암시다.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잘 봐. 어조 마이너스 돼야 되죠. 그런데 이건 이성적인 출원. 불러스죠. 동물과의 차이. 어조 없습니다. 이거는. 사물의 특징. 어조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조 없는 거죠. 이걸. 알지. 이거 10초 아닙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불안해요. 이거 불안해서 막 처음부터 읽나. 처음부터 읽으면 더 헷갈려요. 여러분들. 불필요한 정보를 왜 읽어요. 이거 왜 처음부터 읽어요. 나 이해가 안 돼요. 좀 데리고 와면서 내를 좀 설득 좀 해봐요. 이걸 보고 처음부터 읽어야 된다는 사람은 내 좀 설득 좀 시켜봐라. 봐보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지요.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라지요. 10초 만에 풀면 되는 걸 갖다 처음부터 쥐익 읽고 있으니까. 그게 시간이 모자라지요. 맨날. 문제 많이 푸세요. 내가 말한 거 적용해서 문제 많이 푸세요. 그럼 신뢰를 갖게 될 거예요. 문제를 안 풀고 앉아가지고 어근 접사 공부나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문제를 안 풀고 앉아가지고 어근 접사 공부나 하고 그냥 단어나 외우고 있고 구문이나 하고 있고 이러니까 긴장감이 없거든요. 긴장감이. 긴장감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문제 풀어보세요. 긴장 빡 하거든요. 아들의 날림 빡 샘솟아요. 알겠어요. 그리고 틀리면 개빡치기 때문에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문제를 잘 풀까 그 생각만 하게 돼요. 계속. 근데 내가 답답한 게 대부분의 학생들이요. 응? 그 점수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 별 상관 없이 있잖아요. 그냥 뭐 구문. 그죠? 그냥 단원별문법 강의. 뭐 단어 외우는 거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게 긴장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 거 하면서 무슨 아드레날린이 분출이 돼요. 짜증만 나죠. 단어 외우면서 무슨 아드레날린이 분출되겠어요. 여러분들. 안 됩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맞춰야 되고 시간 제한된 압박감이 딱 느껴지거든요. 와 이거 내가 정말 시험장 가가지고 이거 정말 내가 2분 만에 풀어야 되구나. 이거. 응? 이거 내가 1분 만에 풀어야 되구나 생각하면요. 정말 그 1분 안에 정답을 찾는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고요. 문제 많이 푸세요. 문제. 문제 많이 푸세요. 제발 부탁드려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귀엽게 하루에 몇 문제 이런 거 도움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누누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있잖아. 귀엽게 지금 귀엽게 귀여운 분들 계시거든요. 뭐 귀엽게 하루에 열 문제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 무슨 감 안 생겨요. 여러분들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못 푸냐면요. 25문제라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국회 8급은 25문제에다가 난이도도 높은 데다가 거기다 플러스 알파 두 과목 행정학 행정법 맞습니까. 그 시간에 치는 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적보다 발휘가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이유는 국회직 발급이 25문제라는 사실. 그다음 난이도가 제법 높다는 사실. 그리고 행정학 행정법 두 과목이 더 있다는 사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이런 상황을 만들기는 커녕 뭐 귀엽게 다섯 문제 10문제씩 푸는 행위. 그런 행위들은 전혀 도움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머리가 아픈 거 있죠. 머리가 아프고 더 이상 내용이 안 들어온 시점이 있거든요. 그걸 극복해야 돼요.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훈련을 통해서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강화를. 뭘 강화를 시켜야 되냐면 머리 터질 것 같거든. 보통 25문제 주잖아요. 그럼 15문제 정도가 보통 학생들이 보통 버티는 겁니다. 15문제에서 18문제 정도예요. 그 정도 되면 선생님 이제 딱 좋다 이래. 선생님 이제 내가 딱 좋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선생님. 너무 아파가지고 이제 못 부르겠는데요 이런다고. 큰일 납니다. 차라리 25문제 푸는 거 그래서 편입이 좋은 거예요. 편입 이런 거 풀면은 40문제 50문제거든요. 편입 한 회분의 문제가 40문제 50문제란 말이에요. 그래 그걸 끝까지 풀다가 25문제 보면 오히려 귀엽다고 해요. 이게 큐티하다 큐티. 소 큐티. 센 걸로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7월 달부터 국회식 관리반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학생들이 실강 참여를 내가 왜 권하냐면 동영상 들으시면서 이렇게 문장의 단어와 예습하고 그렇죠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은 거의 한 1% 5% 정도밖에 안 돼요. 한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에서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제시를 하죠. 이렇게 제가 해보세요.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능동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실강에 오면 그래도 아 같이 하니까 다른 친구들 선생님도 앞에 있고 같이 하니까 훨씬 더 잘 될 거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23번 빠르게 털고 가는 거죠. 좋습니다. 단어 한 번 살펴볼게요. 단어 한 번 더 번역하고 번역 한 번 더 할게요. 그것은 종종 뭐뭐를 갖는다. 정답. 일레셔넬러티 비성의 어떤 함의 비성적이라는 것을 지닌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동은 행동은 뭘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생각하기보다는 즉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내몰리기 때문이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무게중심 맞추는 것도 다 시켜요. 무게중심이 뭐지. 여기 이성이지. 이성은 단어로 되어있죠. 단어. 그런데 여기 thinking through a situation of으로 되어있죠. 여기는 단어고 여기는 어구니까 무게중심이 안 맞죠. 그럼 이게 단어니까 이것도 단어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단어를 다시 어구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무게중심의 밸런스를 맞춘 연습을 끊임없이 지켜요. 그럼 언어 논리를 잘하게 돼요. 자 넘어갑니다. 25번이었습니다. 2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24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네. 자 24번이 제목인데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24번. 자 24번. 자 읽어보겠습니다. 첫 문장. California has been struck by a final round of storm. California는 final round. 둥글다. 우리 회차를 말합니다. 1차 2차 3차 이럴 때. 그럴 때 round를 써요. 그래서 California는 그죠. 마지막 태풍 됐습니까. 태풍이 몇 번 오잖아요. 몇 번. 그럴 때 마지막 태풍에 의해서 강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bring more rain. 비도 많이 내리고 눈도 참 많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그럼 첫 문장이 바로 요약하면 뭐죠. 자 태풍으로 인한 캘리포니아의 영향이죠. 그죠. 그럼 그 다음 기능 한번 보실래요. 지금 눈비가 많이 내렸다 그랬는데. 그 다음 자 생크만큼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눈비가. 그죠. 어 계속 올요일에도 밤에 계속 내릴 거라고 기대되었다. Tuesday까지 이렇게. 그 이거는 뭐 구체적인 이야기지. 그 다음 올드 오블레오. 쭉쭉쭉 가서 여기 봐. 많은 지역들은 현재. 현재 그죠. 플러드 홍수에 그 다음 산사태가 막 맞습니까. 랜드 슬라이드 토사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장면 읽으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장면을 봐. 폭풍은 캘리포니아를 better. 여러분들 출혼도 할 수 있어요. 어조로 출혼도 할 수 있잖아. 이 둘의 관계. 어 마이너스겠지. 캘리포니아를 박살 냈다. 맞습니까. 그리고 어 다 물에 잠기겠죠. 여러분들 이제 그만 읽어도 되겠죠. 그만 읽어도 되겠죠. 이 글의 어조 뭡니까. 보고하고 알리죠. 그죠. 객관적입니다. 객관적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사실 중심이죠. 사실 중심으로. 그 다음 인과성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 생각에 인과성 발견일 것 같아. 맞습니까. 뭐가 뭐에 끼친 영향. 태풍이 맞습니까. 캘리포니아에 끼친 영향. 그죠. 그래 인과성. 발견하면 딱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괜히 이런 말을 왜 고르십니까. 캘리포니아 날씨에 가장 큰 패배자. 루저. 그죠 여러분들. 가장 큰지 어떻게 알아요. 패배자. 그죠. 여러분들 그죠. 캘리포니아 날씨에 가장 큰 패배자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예요. 이게 가장 큰 패배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언급된 거 있어요. 그죠. 자 2번 방법 준비하는 법 전혀 아니죠. 그 다음 devastated 파괴된 캘리포니아. 1년에 잇따른 태풍이 있고 나서. 그죠. 여러분들 태풍이 있고 나서 파괴된 캘리포니아.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요. 캘리포니아 홍수의 여러분들 원인과 결과를 해야 되죠. 홍수. 아니죠. 여러분들 아니죠. 태풍이 돼야 되죠. 자 그 다음 5번 캘리포니아가 스스로 초래한 재앙.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그죠. 셀프 인플렉티드는 스스로 초래한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초래한. 그죠. 정답. 3번 되겠지요. 3번. 자 태풍으로 인한 영향이죠. 그죠. 태풍 때문에 플로드가 생긴 거죠. 홍수가. 태풍 때문에. 자 원인 결과 잘 보세요. 태풍이 원인이라서 비가 결과로 내린 거고 태풍이 원인이라서 눈도 결과로 온 거고 태풍이 원인이라서 홍수도 난 거고 태풍이 원인이라서 랜슬라이드 산사태도 난 거예요. 이렇게 인과성을 발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4문제 제가 해설해 봤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14문제. 자 1번부터 다시 한 번만 더 돌릴게요. 자 여러분들도 세 가지 색깔로 표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포스트잇을 세 가지 색깔로 붙였습니다. 자 지금 제가 했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적인지.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여주는 게 제가 보여주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지가 아니고 얼마나 희망적인지를 여러분들 한 번 보십시오. 정말 국회 8급이 참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 못해먹을 완전 포기각 문제가 아니구나. 참 이렇게 선생님 말대로 소팅을 하니까 어 참 풀만했구나 느낄 겁니다. 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14문제 중에서 한 두 문제 정도 틀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문제나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 번 더 소통할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14문제 다시 보기 할게요. 1번 밑줄 단어 mitigate 완화시키다. 그죠. 누구나 아는 단어 공시생이라면 자 맞춰야 되겠죠. 2번 어땠습니까. 정답 1번이었습니다. 무조건 맞춰야 되겠죠. 3번 어땠습니까. 자 4번이 정답이었죠. import. 그죠. 수식자리에 동사 썼으니까 볼 것도 없죠. 그 다음 맞춰야 될 문제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어떻습니까. 그죠. 네. 주제 제목 고르는 거. 정답 5번. 세계화와 세계적인 협력. 그죠. 그 다음 9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 문제.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자. 지금 이것도 얼마나 빈칸도 낼 만한 소재들이 많아요. 자 근데 무슨 뭐 경제학을 냈습니까. 여기에 뭐 방송에 관련되거나 냈습니까. 여기 뭐 언론에 관한 건 냈습니까. 여기에 문학에 대해서 냈습니까. 여기에 뭐 인공지능에 대한 건 냈습니까. 국회 8급 준비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국회 8급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맞습니까. 대법원에 관한 이야기 맞습니까. 그런 게 소재로 나오면서. 그죠. 주디셜 리뷰. 그죠. 이걸 정답으로 요구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안 읽으면 되겠습니까. 저도 기본반 수업 할 때부터 이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 충분히. 자 그래서 충분히 이 문제도 맞춰주셔야 되겠다. 9번 정답 1번이었습니다. 주디션 리뷰. 우리말로 옮기면 사법 심사 정도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10번 가겠습니다. 아 10번이란다.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을 제가 틀려도 된다고 말했을 겁니다. 11번.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왜 어려웠다. 다시 한번 보지만. 이제 주차하고 객차하고 헷갈려. 지금 어디하고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그것조차 못 찾아서 학생들이 틀렸을 것이다. 11번. 내용이 뭐였다. 뉴욕. 그죠. 항소법원이. 뉴욕죠. 항소법원이. 결국 맞습니까. 뉴욕시를 상대로. 뉴욕시가 결국 뭡니까. 패소를 하게 된 거죠. 자 뭐에 대해서. 아 이렇게 사이즈가 큰. 맞습니까. 그런 설탕이 들어있는 사이즈가 큰 음료들도 그죠. 판매를 제한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첫 문장 다시 한번 보시면 정답 1번이죠. 1번 넣어볼게요. 뉴욕시는 결국 맞습니까. 패소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뭐에서요. 그 판매를 제한하려고 했는데. 뭐에 판매를요. 설탕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16온스보다 더 큰 맞습니까. 됐죠. 자 여기에 대해서 11번. 자 정답 1번이었죠. 11번 문제 우리 학생들 좀 많이 틀렸었죠. 그 이유가 내용 파악이 1도 안 됐을 것이다. 주체 객체에 깔려서. 자 근데 선진은 상대적으로 허접한 편이었다고 선진은. 자 그래서 11번 틀릴 수 있다 제가 말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 12번. 타이타닉 기사에서 나온 거. 그죠. 12번. 어 1번 괜찮았고 충분히. 그 다음 2번 발견하다. 수동태 충분히 괜찮았고. 그죠. 3번 충분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4번하고 5번의 배터리였거든. 4번하고 5번. 네. 근데 4번하고 5번의 배터리였는데. 문맥상 시제지. 참 좋은 출제였어요. 해석 문제였습니다. 해석 문제. 해석을 해야 된다. 어떤 해석이 돼야 된다. 이게 다시 보면. While the ship was thinking.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동시 상황이야. 배가 침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부자들은. 부자들은 뭐다. 구명보트를. 구명보트에 올라탄 거거든요. 아직 구명보트에 올라탄 거거든. 그래서 푸돈도 아니고. 사실 개돈이 좋죠. 가돈. 이거는 과거완료가 될 수 없어. 다시 말하지만. 시제. 여러분들이 더 잘 그리시겠지만. 현재가 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고. 그 다음 이전에 있었던 과거가 있고. 과거보다 더 대과거가 있다 치자. 그럼 과거완료라는 거는. 대과거에서. 대과거에서 과거까지. 여기가 과거완료거든. 그래 지금 뭐요. 침몰을 하고 있거든. 배가 까라앉고 있어. 여기란 말이야. 여기 과거진행. 과거진행. 과거진행이야. 그럼 이 과거진행 봐봐. 배가 침몰하고 있는 그 동안에. 맞습니까. 부자들은 구명보트에 올라탔다. 그럼 과거가 돼야지. 지금 이 시점이 동시 상황이 돼야지. 지금 이 일이 발생하는 시점이 동시 상황이 돼야지.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있을 때 과거진행이야. 그때 부자들은 구명보트에 올라탔다 이래야 되잖아. 근데 올라탔다를 올라타왔다 이러면 되나. 올라타왔다 이러면 됩니까. 과거로. 안 되죠. 그 정답이 4번. 그죠. 그냥 갓 과거. 갓 온. 온은 있으니까. 맞습니까. 올라탔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왜 선생님. 그럼 여기 5번도 어렵다고 보셨습니까 할 때. 이 리브는 자동사 타동사 다 되지 뜻에 따라서. 다시 리브는 자동사 타동사 다 되죠. 그러니까 자타도 봐야 되고 시즈도 봐야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고 내가 보기에. 그래서 4번 5번이 헷갈렸다 그겁니다. 근데 5번은 결국 옳은 거였죠. 바이 더 타임. 자 3등석이 3등석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캐빈으로부터 나오도록 허락받았을 때. 그럴 때 그 구명보트의 대부분은. 부자들이 다 탔단 말이에요. 부자들이. 그러니까 구명보트의 대부분은 이미 떠났다잖아 떠났다. 떠났다니까 자동사지. 자타동사 둘 다 돼요. 어디 어디를 떠났다 그러면 타동사. 그냥 떠났다 자동사도 된다고. 지금 여기에 목적 없는 게 틀린 게 아니라고. 이거 수동태 쓰면 안 된다고 수동태. 그 다음에 이미 떠났으니까 과거 완료 잘 썼다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빠른 시간 안에 풀려면 이 문제도 틀려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14문제 중에서 틀려도 된다 생각하는 게 12번도 해당되겠어요. 그래서 11번 12번 이렇게. 그럼 이제 기분이 좀 안 좋다. 11번 12번 해서 왜 기분이 안 좋냐면 둘 다 어렵거든. 11번 어렵단 말이야. 그리고 10번도 어렵거든. 실제로 지금 이게. 그래서 시험지 배분하는 것도 왜 중요하냐면 10, 11, 12가 지금 연달아 어렵거든요. 10, 11, 12가. 그럼 멘탈 관리가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합니다. 9번 어땠는가 보자. 9번부터 좀 어려웠네. 9번부터. 내가 다시 올려볼게요. 우리가 멘탈이라는 게 있잖아. 멘탈. 멘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괜찮았거든요. 이거 괜찮아. 8번 괜찮았거든. 그래서 1, 2, 3, 4, 5, 6, 7, 8까지는 기분 좀 괜찮았다고요. 아마 제 말이 좀 비슷한 분들 많을 겁니다. 1, 2, 3, 4, 5, 6, 7, 8까지는 기분이 괜찮았는데 9번부터 기분이 좀 나빠졌어. 그러다가 10번 이것도 기분 나빠졌거든. 그러다가 11번에 기분이 확 나빠져. 25번까지 있는데. 다시 몇 번? 25번까지 있는데 이미 11번에서 지금 3차례 연속으로 알겠죠. 90, 11. 3문제 연속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다 12번까지 어려워. 와 이거 어떻게 되냐면 4문제가 연속으로 어렵다고 4문제가. 지금 4문제가 연속으로 어려워. 4문제가 연속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다시 희망을 가져야 돼. 다시. 아직 우리에게는 11문제가 더 남아있으니까. 맞습니까? 14문제가 더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그럼 여기까지를 제 나름대로 2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2부까지 얘기를 하고 이제 3부는 어디로 갈 거냐면 순서나 문장 삽입 논리 문제입니다. 저는 논리 문제를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안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순서 정하기도 논리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문장 삽입도 논리 문제. 세 번째는 접속 부산학기. 그러나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논리 문제 세 문제 나왔네요. 표시해 봅니다. 8번 10번 25번 다시 8번 10번 25번 80 25 자 논리 문제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냐면 이런 거 난 정말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냥 읽다가 그죠. 이게 이걸 받았고 뭐 자연스럽다 이런 설명하는 거죠. 난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와요. 고숨밖에. 틀린 사람 입장에서 대부분 뭐예요? 틀린 사람 입장에서 지 나름대로 또 이게 이걸 받았다 막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또 이게 또 자연스럽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논리 문제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냐면 이거 이거 등분하는 능력 알겠지 등분 그 다음 무게 중심의 차이 알겠지 그 다음 일부러 접속 부산업 보기 그러나 그럼으로 이런 거 이제 접속 일부러 접속 부산업기 그 다음에 뭐 도움이 된다면 결정적인 단서 힌트 이런 걸로 소통해야 돼요. 이런 걸로 소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원합니다. 논리 문제에 대한 소통은 허접한 해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가 뭐 이게 지시사가 이런 걸 말하면서 자연스럽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짝퉁이에요. 자 논리 문제 소통은 다시 한번 합니다. 등분 알겠지 흐름이 비싼 것끼리 묶는 거 묶는 거 선생님 아무리 봐도 지금 예를 들어서 뭐 A하고 C는 삼성의학이네요. 삼성 그런데 B만 현대의학이네요. 그럼 A하고 C가 한 묶음이잖아. 그 다음 현대의학이 하는 B가 한 묶음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 상식적이잖아. 등분하는 거에 그 다음 무게 중심의 차이를 발견하고 느끼는 것 그 다음 일부러 접속 부산업 넣는 것도 필요해요. 논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다음 결정적인 단서 힌트 이런 거 공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걸 필기하고 이 강의 들으세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은 걸 필기하고 그래서 이건 해석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소통해 보겠습니다. 자 8번 첫 문장 보겠습니다. 팍팍 치고 갈게요. 우리는 종종 걱정합니다. what others will think of us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because of our clothes 우리의 옷 때문에 but 그러나 리서처 비기닝 연구원들은 생각합니다. our clothing 우리의 옷이라는 건 equally powerful effect 똑같이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리서처 리포트 자 연구원들은 보고합니다. there is science behind our style 우리의 스타일 뒤에 숨겨진 과학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것도 요령이지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처음 주어진 첫 문장 있지 이 번호가 없는 첫 문장에도 열심히 머리 박고 읽으면 안 돼. 지금 내가 너무 열심히 읽은 거예요. 앞에는 대충 어차피 마지막하고 잘 이어져야 되는 거니까 다시 어차피 마지막 문장하고 이어질 거 찾아야 되니까 자 그럼 마지막 문장 보십시오. 자 우리의 스타일 뒤에 숨겨진 과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스타일 뒤에 숨겨진 과학 이게 최상의 개념이죠. 무게 중심의 차이를 느낀다면 그죠? 우리의 스타일 뒤에 숨겨진 과학 내가 이렇게 한 번에 끄면 안 된다? 줄 끄는 것도 엄청 신중한 사람이에요. 이거 한 번에 끄면 안 돼. 잘못한 거야 내가. 자 딱 이기만 끄야 돼. 우리의 스타일. 알았지? 그 다음 과학은 다른 색깔 할게요. 과학 이렇게. 이게 최상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한 하위 개념. 우리의 스타일. 자 이제 처음 말한 거. 우리의 스타일. 여기 이가 댕대네. 자자자. 랩 코트. 흰색. 흰색을 입었다. 이거 집어. 흰색을 입었다. 맞지? 이게 스타일이잖아. 그 다음에 다른 참가자들은 그냥 뭐다? 흰색이 아니고 평범한 옷을 입었다.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흰색이 어땠다. 보니까요. 여러분들. 자 노란색. 과학 이거 내봐. 뭐예요? 더 잘 수행했다. 이거 내. 맞지? 맞습니까? 인과. 이 두 개 묶이죠. 자 같은 것끼리 묶어본다면. 이거 이거 한 묶음이죠. 그 다음 A로 올라가서. 또 한 결정적인 단서. 또 한. 그럼 이번에 이제 옷 색깔이 다른 건 아닌갑네. 이거는 흰옷. 다른 색옷. 그럴 때 결과가 흰옷이 좋았다는 거죠. 자 여기는 보자. 다른 종류의 상징적인 옷이. 그렇죠 보세요. 사람들의 행정량을 준다. 그러면 뭐예요? 다른 종류의 상징적인 옷. 여기 봐. 이게 똑같네 봐. 다른 종류의 상징적인 옷. 다른 종류의 상징적인 옷. 이게 바로 스타일이잖아. 이것이 영향을 준다. 자 이 색이네. 노란색. 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죠 행동이네. 맞습니까?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잖아. 그러면 경찰관인데 유니폼이잖아요. 유니폼도 오렌지지 뭐. 이제 그만해도 되겠지. 유니폼. 그 다음 판사들의 로브. 맞습니까? 판사들 오리죠 옷. 이것은 노란색이네. 증가시킨다. 그죠 파워. 이런 느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이거 봐. 최상위 개념. 단어를 먼저 언급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문장으로 언급하고. 그죠? 그래서 정답이 8번 정답 4번이죠. BCA. BCA. 그러니까는 학습자의 능동성이 제일 많이 요구되는 문제야. 내가 볼게요. 학습자의 능동성이 다 많이 요구되지만. 특히 논리 문제는 우리 강의를 듣는 사람이 먼저 할 게 많아요. 이걸 이런 걸 다 해놓고 강의 들어야 돼요. 이거 말해주면 못 알아 듣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이해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순발력이 아니에요. 순발력이. 그렇죠? 이걸 제가 이렇게 적어줬을 때 색깔 표시했을 때. 다들 고개 끄덕끄덕 합니다. 혼자서 하시면서 이게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할 때. 너무너무 당연한 거겠지요. 영어는 참여가 너무너무 중요한 수업이에요. 참여가. 본인의 참여가. 잘 아시겠지만. 자 8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0번 가볼까요? 그래서 8번은 난이도 하고 뭐 중화죠. 중화. 하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상처받을까 봐 중화라고 한 거예요. 하지 하. 자 10번 가겠습니다. 자 10번. 이 문제를 좀 많이 틀렸어요. 10번 이 문제를. 정신 차려서 집에서 보면 이거 왜 틀렸나 싶은데 시험장에서는 틀릴만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0번도 미리 예습하시고 등분. 무게중심의 차이. 때로는 일부러 접속 후사도 넣어보시고. 그 다음 정답에 대한 결정적 단서나 힌터가 있다면 찾아보시고. 그리고 강의 들어야 됩니다. 자 저도 화면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문제를 읽었다 치고 갑니다. 자 쭉쭉 가서 카파도키아의 한 주민이 쭉 가자 쭉 가자 쭉 가자 뭘 하고 있었나. 자 레노베이션 하우스 집에 수리를 하고 있었다. 시간 절차순 전개로 그랬을 건가 봐. 다시 뭐라고? 시간 절차순 전개로 그랬을 건가 봐. 자 수리를 하고 있었다. 낙다운 허물었다. 벽을. 놀랐다. 왜 놀랐나? 숨겨진 방이 있더라. 돌로 새겨졌더라. 자 방을 익스플로어 들여다보고 알았다. 방에 언더그라운드 지하실 도시 언더그라운드 시티로 이어진다는 걸 알았대. 자 그럼 여러분들 언더그라운드 시티로 이어진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설명이 나와. 여기다가 구체화. 구체화. 잘 이어져. 그래서 난 이 사람의 발견. 난 여기까지 뭔가 여기까지는 별로 서프라이즈가 아이고 아이고. 여기까지는 서프라이즈가 없거든. 여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보겠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 언더그라운드 시티는 보세요. 자 오버 60미터의 설명이지. 설명. 그 다음 여기도 또 설명이다. 또 그것도 또 이 언더그라운드 시티. 자 그것은 매시브 스톤도어가 있었다. 그죠? 이것도 맞죠? 설명. 여기까지 설명이지. 자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받아서 이런 거예요. 이걸로 받은 거예요. 이런 증거들. 이런 증거들. 이런 증거들. 이런 증거들이 바로 오로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안에서 열고 닫힐 수 있는. 그러니까 밖에서는 못 여는 거예요. 오로지 안에서 열고 닫힐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크기의 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전문가들로 하여금 대디아를 믿게 만들었다는 거지. 됐습니까? 하나의 의로 볼게요. 자 뭐라고? 그 언더그라운드 시티는 지어졌는데 시민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그러니까 판단이나 평가지. 이 문장은 판단이나 평가지. 그래서 정답이 일단 C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입장에서 지금 공감될 거예요. A나 B는 넣으면 안 될 거야. 왜? 이 두 가지를 보고 이렇게 판단한 거니까. 다시 다시. A나 B는 지금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이렇게 판단한 거니까 A, B는 안 될 거야. 그럼 저는 뭘 설명해야 되냐면 왜 C가 답이고 D가 답이 안 되는지. D. D나 E가 왜 답이 안 되는지 설명을 할 거야. 잘 봐요. 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숨을 수 있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600개가 넘는 문들이 도시로 이어졌는데 거기는 숨겨져 있었는데 보세요. 뭐뭐 이렇게. 그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걸 찾아야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 숨겨진 도시는 자신들의 종교센터나 가축 마구깐이나 부엌이나 학교가 있었다. 생각해 봐봐. 이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데 이것하고 여기 상관있나? 이게 적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어졌다. 나는 말하고 이게 상관이 있냐고. 이게 상관이 있냐고. 이게 결정적으로 상관이 있냐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 잘 봐요. 잘 봐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다 설명이야. 여기까지 다 설명이야. 봐봐요. 이 언더그라운드 시티는 60미터가 넘는 그런 깊이였다. 이렇게 20층 건물에. 그다음에 그것은 엄청난 돌문이 있었다. 그 돌문은 안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열거나 닫힐 수 있었다. 이거 설명이야. 이것도 물론 설명이야. 잘 봐. 이것도 설명이야.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을 수 있었다. 이것도 설명이야. 그다음 600개가 넘는 문들이 도시로 이어지고. 이것도 설명이야 물론. 그다음 이것도 설명이야. 알겠지? 그때 설명의 중간에 판단이나 평가가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 판단의 평가가 왜 뒤에는 못 오냐. 이 문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이 문장하고. 너만 안 이어진다는 말이야. 이 문장하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인과관계가 없단 말이야. 인과관계가. 그래서 정답 C 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볼까요? 그러나. 그럼 이제 이 그러나라는 역접은 앞에 가고 이어져야 되겠지? 그러나 전문가들은 확실하지 않다. 그럼 뭘 확실하지 않는데? 이런 거 물론 이런 거 알아냈지만. 알아낸 것도 있지만 못 알아낸 것도 있다. 이 말이야. 다시 알아낸 것도 있지만 못 알아낸 것도 있으니까. 그러나 쓴 거야. 정확하게 얼마나 오래 됐는지는 그렇지. 여기 넣는 사람은 좀 그렇지요? 지금 전혀 아닌가 알겠지? 그래서 이게 언어 논리라고요. 지금 강의 듣는 우리 학생들. 그렇죠? 상대방이 말하면 시시해 보이죠. 제가 한 말이 별거 아니고 하찮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을 잡고 내가 물어보면 이런 제가 쓴 말을 이렇게 문장을 단어로 끌어올려서 판단평가라는 말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막상 시켜보면 이렇게 흐름길이 묶어서 선생님 이게 바로 언더그라운드 시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말을 못하세요. 그리고 사실 속에 설명 속에 판단평가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을 못하세요. 표현해내는 그런 능력이 많이 부족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꼭 적어보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왜 하우에브를 적었나 할 때 말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난 지금 뭐라고 투명하게 말합니까? 앞부분에는 알게 된 사실이니까 플러스 여기는 다 알게 된 건 아니까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모르는 부분이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그래서 10번 문제에 실제로 학생들이 C, D 고민하다가 틀리신 분들이 좀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다 갈까요? 25번. 25번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다 맞추면 좋겠지만 하나 정도 틀린다면 자 25번 한번 보십시오. 자 25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10s of thousands of students and others held protest rally and march through the street of the city today.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를 합니다. 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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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를 하려고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 행진을 하는 거죠. Demonstration of Continued Defiance 계속된 저항입니다. 저항. 뭐에 대한 커뮤니스트 리더십 됐습니까? 공산주의 지도부에 대한 다시 공산주의 지도부에 대한 어떤 계속된 디파이언스 시위. 그죠? 저항. 그 저항을 보여주고자 거리 행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리 행진을. 내가 항상 말했죠. 시작 문장으로 제일 좋은 거는 그죠? 부연상술. 최대한 이 문장하고 비슷한 말. 즉 말하자면 또는 사실은을 넣게 제일 좋은 문장. 다시. 즉 말하자면 또는 사실은 이렇게 제일 좋은 문장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할만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절대로 비번은 시작이 안 된다는 걸 알 것 같아. 그죠? A하고 C 한번 보시면. 그죠? A하고 C 한번 보시면. A도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A 한번 봐봐. A는 뭐냐면 리포터 기자들이나 외교관들이 그죠? 추정을 했거든. 추정할 때 숫자가 이거였다는 거잖아. 잘 봐. 기자들이나 외교관들이 맞습니까? 추정한 거는 그죠? 이 숫자였다. 이거는 이 시위에 대한 평가란 말이에요. 평가. 판단 분석이라고요. 그런데 C 한번 봐요. C 한번. 상하이에 어디 어디 땡땡에 학생들이 이끄는 이 시위자들은 보세요. 시위자들은 마을지 행진을 했지요. 맞습니까? 그게 뭐예요? 행진했다. 이건 똑같잖아. 다시. 행진했다가 더 비슷한 말이 아니면 여기 추산 인원이 10만 명 이상이더라. 일십백체만 10만. 추산 인원이 10만 명 이상이더라. 이 분석이 비슷한 거야. 이게 더 비슷한 거잖아. 다시 말한다.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다. 도로 시위를. 이거는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이더라. 10만 명 이상이더라. 이거는 분석이잖아. 분석. 이게 비슷한 말이야. 아니면 이거. 어? 시위자들은 시위를 했다. 행진을 했다. 이게 또 비슷한 말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덤벙대면 안 돼요. 덤벙대면. 네? 덤벙대시면 그냥 대충 이거 이거 괜찮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필기하세요. A번은 뭐다? 분석이라고. 이건 뭐다? 상황묘사라고. 상황묘사. 맞습니까? 그래서 시작 시점이 C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C번 가보겠습니다. The demonstrator led by student. 자 이런 시위자들은 동사로 갑시다. March. 행진을 했습니다. To record the funeral song. Lamenting the thousand. Killed in Beijing. When true. 무대 됐고. 해석할 필요 없잖아. 묘사니까. 자 그러면 C 다음에 A로 갈까 B로 갈까 그랬습니다. 자 A하고 B의 결정적 차이는 무게 중심입니다. A하고 B의 결정적 차이는 A, B를 가는 건 무게 중심입니다. 공감될 겁니다. A가 상위 개념이에요. B가 하위 개념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왜 그런지. 자 A번 갑니다. 그래서 A로 가야 돼요. Estimate. 자 군중들이 사람들이 대충 몇 명 나왔나 보니. 두 번째 줄. 그죠? 네. 뭐 약 4만 명에서 10만 명 이상이더라. The rally coming amid report. Security police were making a list of participants. 그래서 뭐냐면 그 규합은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은 어떤 보도, 보도가 있는 한가운데 나온 거냐면 보안 경찰이 보안 경찰이 참가자들을 체포를 할 수 있다. 됐습니까?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그 보고가 나왔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마지막 줄 봐요. Reflected contrast between the two cities. 그 두 도시 사이에 대조를 강조했다. 여기 형광편화입니다. 그 두 도시 사이에 대조. 그 두 도시 사이에 대조. 대조. 이게 상위 개념의 말이잖아요. 맞지?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반면에 이리 봐. 분위기. 베이징에서의 분위기는 이러이러 했고. 그치? 그 다음. 베이징에서의 분위기. 이렇게 했고.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 여기 여기. 상하이. 여기. 그죠? 여기서는 뭐 이랬고 이랬고. 잘 들어. 문장 1. 문장 2. 두 문장을 합해서 하나의 단어 대조가 나온 거예요. 내 말 맞지 않아요. 이런 게 무슨 영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사투리 좀 써서 뭐 그렇게 짜다리 해야 됩니까? 이런 능력으로 답을 찾는다니까요. 앉아서 궁디 붙이고 앉아서 뭐 외워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아이고 답답해.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뭐 외우고 자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능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고요. 네? 뭘 외우고 뭘 회독수를 늘리고 이렇게 해서 이 능력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풀고 있는 답을 도출하는 거 보세요. 이거 한 번만 배워놓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얻어간다니까요. 얼마나 행복해요.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얻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내신 시험이 아니잖아요. 고등학생들 치는 내신은 어때요? 내신. 정시로 대학 갈 때 치는 내신은. 교과서 본문을 다 외워야 된다고요. 응? 본문을 다 외워야 된다고요. 그 정말 정직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범위 없는 시험 어떤 지문이 나온다는 걸 모르잖아요. 어떤 소재에 어떤 지문이 나온다는 걸 모르는 이런 시험. 그런 시험에서는 그치?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노력하고 반복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 능력이라고요. 이걸 보면서. 무슨 공부를 막 다 하실래요? 응? 무슨 뭐? 아실래요?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된다고. 이거 공감되지요? 문장 1, 문장 2. 이걸 단어로 바꾼 게 바로 대조. 자 다시 한번 번역해볼게요. 그래서 비번 읽어보겠습니다. 월드 앤모스피 린 베이징. 베이징에서의 분위기는 살럼. 아주 근엄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던 반면에 The Event of the Day in Shanghai. 상하에서의 그날의 어떤 이벤트, 일련의 시위들은 나타냅니다. Mood of container anger. 계속된 분노와 그리고 defiance, 저항을 말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베이징은 쪼는 분위기. 상하에는 맞습니까? 네. 그죠? 민주주의에 맞서 싸우겠다.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고 분노. 우리는 정당한 분노를 느낀다. 이런 분위기. 그걸 바꿔서 대조. 칸트레스트라 쓴 거죠. 이런 건 빈칸 뚫어도 되는 거죠. 맞습니까? 25번 정답 4번입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순서나 문장 삽입 문제 어땠습니까? 할만했지요. 어. 그죠? 이렇게 아차 실수할 수 있었던. 맞습니까? 아까 그 문제 하나 빼고는. 음? 음. 네.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꼭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점수 합산을 좀 한번 해봅시다. 제가 문제 3개로 불렸습니다. 첫 번째 우선 공략할 14문제 그 다음에 논리 추론 논리 문제 지금 3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틀려도 되는 개수 한번 적어볼 게 더 틀릴 수도 물론 있어. 근데 이제 좀 기본적인 공부를 하셨다면 14문제 중에 현재 몇 개 틀리면 괜찮았다? 2개. 네 그럼 논리 문제는 몇 개 틀리면 괜찮았다? 하나. 이제 남은 문제가 뭐냐면 일치 불일치였습니다. 뭐 추론이든 뭐든 거의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많이 나왔죠. 8문제 정도 나왔죠. 합하면 17문제니까. 맞나 산수 맞나요? 산수 잘 안 되는데 맞는 것 같아. 10, 17. 맞아. 합하면 25. 일치 불일치가 8문제나 나왔어. 초록문제. 그럼 이거 보죠. 현재 3점밖에 안 깎였다? 그럼 88점이다? 그러다 일치 불일치에서 한 2개 틀렸다? 그럼 80점이다? 행복하게. 자 그건 네 생각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치 불일치는 문제 난이도가 어땠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문제 표시하세요. 나머지는 전부 일치 불일치입니다. 자 4번 표시하세요. 4번 그 다음 5번 7번 4번 5번 7번 13번 그 다음 17, 18, 20번 17, 18, 20번 그 다음 21번 21번 자 한번 더 말하면서 제가 고난도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시 번호 말할게요. 4번 그 다음 7번 그 다음에 13번 그 다음 17번 18번 20번 21번이 어려웠어요. 21번이 실수하기 딱 좋았어요. 21번 좀 고난도 이렇게 배분은 딱딱 잘 하셨네 자 그럼 4번부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일치 불일치는 내가 다시 한번 여러가지 상황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선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지를 보고 영어를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럴 땐 그거 한글일 때라고 한글야. 누누이 말하지만. 맞습니까? 뭐 옛날에 쉬웠던 거 소방 얼마나 쉽습니까? 소방지 영어가 그거 진짜 쉽잖아요. 그 다음 국가직 국업도 한글로 선지가 막 나올 때도 좀 있거든요. 나 한글일 때는 당연히 한글부터 읽어야지. 바보야. 이게 선지가 한글로 나왔는데 여기부터 읽으면 바보라니까 혼자 바보 인증하는 겁니다. 왜 쓸데없이 안 써요. 근데 영어로 나올 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훈련을 해서 단련되면 좋겠습니다. 난 이거 정말 설문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설문조사. 설문조사. 정답률 보면서. 그럼 내 생각에는 봐. 1, 2, 3, 4이고 5지 선다거든요. 이 4지 선다 아니고 5지 선다거든. 근데 이 5개를 다 외울 수 있나? 내가 한번 물어보자. 이 선생님 한번 물어보자. 1, 2, 3, 4, 5 5개인데 5개를 다 외울 수 있냐고 영어거든. 지금 한글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거 머리통에 딱 정확하게 넣고 읽을 수 있나? 그러니까 1회독인데 중량은 1회독이야. 한 번 읽고 한 번 읽어야 되거든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선지를 먼저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선지를 먼저 읽으면. 나누겠죠. 차라리. 뭐 1번 2번 정도 읽고 찾는다든지. 그 다음 3서 읽고 찾는다든지. 그 다음 두 번째. 지문을 먼저 읽어. 그죠? 지문을. 그런데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읽고 또 찾는다. 그것도 무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괜찮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반 나눠서 절반 읽고 선지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하고 또 나머지 절반 읽고 선지 확인할 수 있는 거 확인하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여러분들이 단련시키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십시오. 단련시키고. 그런데 너무 맹목적으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4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듣기 전에 확인 다 해놓으셔야 됩니다. 확인 다 해드려야 됩니다. 가볼게요. 출발합니다. 4번. 오베스트 레프리젠트. 비만이라는 것은 나타냅니다. 가장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말입니다.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줄. 미국 성인들의 60%라 그랬어요. 미국 성인들의 60%가 오벌웨이트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은 틀린 진술입니다. 3번. 미국인들의 60% 이상이 BMI를 모른다가 아닙니다.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장 갈게요. This is not just. 이것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다. 자 비만은 종종 종종 심각한 건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러이런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 틀린 진술이 뭐냐면 2번은 틀린 거예요. BMI가 30이 넘는 사람 누구든지 암이 된다는 건 아니에요. 생길 수도 있다라고 그랬지 암이 된다라고 단정지으면 안 돼요. 2번은 단정지어서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장 내려갑니다. 그 다음 달락. 자 메디컬 프로페셔널. 자 메디컬 프로페셔널들은 통상적으로 비만을 정의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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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BMI는 쉽게 계산될 수 있다. Through dividing person weight in kilogram. 됐습니까? By square of person weight in meter 그랬지요. 그래서 square가 뭘까요? 사각형이 아니고 제곱이죠. 제곱. 제곱이죠. 뒤에서부터 해석해보면 사람의 체중을 사람의 체중을 미터 단위의 됐습니까? 키 제곱으로 나눔으로써 다시 사람의 체중을 됐습니까? 킬로그램 단위의 체중을 다시 뭐 단위의 체중을? 킬로그램 단위의 사람의 어떤 체중을 됐습니까? 어 미터 단위의 키 제곱으로 나눔으로써 이거죠. 설명 나오는 거죠. 다시 여기 볼까? 다시 여기 볼까? 자 사람의 체중을 됐습니까? 킬로그램 단위. 우리 원래 몇 킬로 이렇게 말하잖아. 맞습니까? 뭐 70몇 킬로 80몇 킬로 그죠? 그래서 킬로그램 단위의 체중을 됐습니까? 미터 단위의 됐습니까? 어. 키의 제곱으로 나눔으로써 이렇게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갑니다. 그 다음 장 가볼까요? 노멀 헬스 갈까요? 정상적이고 건강한 BMI는 집중. less than입니다. less than. 25 미만이다 그랬어요. 25 미만이면 건강한 거. 그 다음 BMI가 25에서 29.9면 overweight, 과체중이라고 여겨진다 그랬어요. 25에서 29.9 그럼 과체중. 그 다음 30에서 34.9면 약간 비만. 됐습니까? 그 다음 35에서 39.9면 고도비만 알겠지. 고도비만. 그 다음 마지막 40, BMI 40이면 그리고 40이 넘으면 아주 초고도 비만이라고 여겨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한번 볼까요? 자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 우리 절반 이상이라고 나온 게 뭐죠? 바로 여기잖아. 60%. 우리가 여기. 60% 절반 이상이잖아. 지금 본문에서는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1번에 BMI 30 이상이면 뭐예요? 밑에 보시면. 30 이상이면 비만이거든요. 과체중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1번은 30 이상이라는 게 틀린 거죠. 그죠? 25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25부터. 맞습니까? 25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25부터 과체중이 되든 비만이 되든. 맞습니까? 그 다음 20. 그 다음 2번 확인됐고 3번 확인됐고 4번 한번 보세요. 극소수의 미국인들이 BMI 35가 넘는다. 이 말 없었지요? 정답 5번이지요. 한 사람은 비만이라고 주로 여겨진다. BMI가 30이면. 그렇지. BMI가 30이면. 그죠? 30부터 비만 시작이잖아. 30에서 34.9면 아주 경미한 비만. 35에서 39.9면. 그죠? 상당한 비만. 그 다음 40 이상이면 고도비만. 맞습니까? 정답 5번.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놓을지 보면 괜찮네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5번 가겠습니다. 자 5번의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첫 줄 갑니다. 첫 문장부터 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코크로치가 디스거스팅. 아주 혐오스럽다고 말입니다. 자 만일 당신은 혹시 키친 라이트 주방에 불을 켜서 to find them skittling 구석에서 그 애들이 날아다닌다는 걸 본다면 당신은 동의할 겁니다. 정보 별로 없지요? 넘어갑니다. 그러나 of the thousands of species out there 지정합니다. 자 수천 개의 종들 중에서 only a few 오로지 극소수만이 past라고 여겨진대. 집중 past 그죠? 그러면 해로운 것이다. 해충이다 그 말은 오로지 극소수만이 해롭다고 여겨진답니다. 이까지 정보 머리에 넣을 수 있겠지요? 그 다음 they are well over well이 잘 그게 아니고 훨씬입니다. 훨씬 그래서 4천 종이 훨씬 넘는 그런 게 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뒤로 가보면 전문가들은 추정하는데요. 또 다른 5천 종이 있대요. 그런데 이 5천 개의 종들은요. have yet to 아직 분류가 되지 않았대요. 텍스노미스트 분류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그럼 지금 지금 분석한 게 4천 개가 넘는 종인데 그런데 거기다 분류만 안 된 게 5천 개가 있죠. 그래서 2번이 옳은 진술입니다. 정답 2번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9천 개 맞습니까? 9천 개가 9천 개 정도의 종이 있을 것이다. 괜찮죠? 자 그 다음 문장 가겠습니다. their classification 그들의 분류는 실제로 논란의 포인트이다. 다시 그들의 다시 갑니다. 그들의 분류는 논란의 포인트이다. I want to take a position 나는 어떤 포지션 입장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on which sub order they are in 그들이 그들이 어떤 sub order 암옥에 있는지 하위부류 그죠? 어떤 암옥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입장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식물 분류할 때 있잖아요. 상위 개념 목 암옥 그 다음에 과 적어도 이 정도로 분류를 할 때 자 목 그 다음 오더 그 다음 그 아래 암옥 네 서브니까 아래죠. 그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과 뭐 이렇게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류를 할 때 쓰는 용어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면 그들이 on which sub order 어떤 암옥의 그 하위 개념이지 어떤 하위종에 하위종이란 말이죠. 하위에 분류를 해야 되는지는 난 입장을 취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식물 분류하는 거 있죠. 어 우리 분류해서 쓰는 게 식물이 아니고 동식물계 제일 높은 게 킹덤이잖아. 그 다음 제일 아래는 게 사실 종이야. 스피스이지. 그래서 분류하는 체계가 쫙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How many family they are consist of 줄지입니다. Family 줄지입니다. 이게 과야 과 과 패밀리가 가족이 아니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목 암옥과 점점점 하위로 내려가는 겁니다. 분류 그래서 그들이 어떤 과에 속하는지 읽어볼게요. 그들이 어떤 과에 속하는지 어떤 과 들 얼마나 많은 과 들로 참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는 입장 내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 정도 제가 읽고 그죠? 선지 한 번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모든 어 코글로치들은 해롭다. 아니죠. 모든이 틀렸죠. 부분과 전체로 장난쳤죠. 지금 지문에서는 극히 일부라고 그랬습니다. Only a few Only a few 그 다음 3번 한 번 볼게요. There is consensus 가 틀렸죠. 컨센서스는 의견의 일치거든요. 의견의 일치 뒤에 보니까 subtype 그죠? 5천 개 정도의 subtype에 분류되지 않은 종들의 종들을 무엇에 넣을지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뭐예요?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컨텐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컨텐션 컨텐션 이것도 논란이 된다. 그러잖아요. 논란 아직 합의가 된 게 아니죠. 그럼 3번 틀린지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 4번 5번 남아있는 상태인데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 다음 거 자 60에서 70개의 종들이 됐습니까? 어디 어디서 발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보세요. 노몰된 차량입니다. 노몰된 단지 노래 부르면서 가르쳤다. 노 렛스 뗀 만큼 난 몰된 기껏해야 낫 렛스 뗀 이상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안 올라가네. 해피 벌스데이 대열 민정 내 이름 민정이니까 해피 벌스데이 투 이걸로 해서 노 몰된 단지 노 렛스 뗀 만큼 난 몰된 기껏해야 낫 렛스 뗀 이상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자 노 몰된 단지 노 렛스 뗀 만큼 난 몰된 기껏해야 낫 렛스 뗀 이상 네 노 렛스 뗀 또 한 40점 나오겠네. 네 자 다시 노 몰된 단지 노 렛스 뗀 만큼 난 몰된 기껏해야 낫 렛스 뗀 이상 이렇게 외우라고요. 자 이상이 뭐냐면 적어도죠 적어도 그렇게 됩니다. 그죠? 다시 노 몰된 단지 너무 부르나 노 렛스 뗀 만큼 난 몰된 기껏해야 낫 렛스 뗀 이상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단지잖아 단지 어 더진 열두 개잖아 어 더진 알아야지 샘 더진이 몇 개인데요 우리 열때 연필 한 다스 그죠? 더진 열두 개 단지 열두 개 열두 개하고만 인터랙트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4번 한 번 봐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약 24개의 다른 종들을 그들의 집에서 만난다 그랬잖아. 아니잖아. 24개는 곱하기 2를 해버렸잖아. 아니죠. 그래 그래. 그 다음 5번 한 번 봐요. It is easy to figure out how many family 자 얼마나 많은 그죠 여러분들 그 과들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건 쉽다 아니죠. 이런 말 없죠. 쉽다. 자 정답 2번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5번 이제 넘어가야 되겠지요. 그 다음 이제 몇 번입니까? 7번이죠. 아유 정말 이제 이 영어 아유 참 예 학생들 정말 부담스럽겠습니다. 행정화 행정법 하고 이것도 하려고 하면 진짜 부담스럽겠어요. 네 자 7번 가겠습니다. 화이팅! 자 7번 가겠습니다. 처음 전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번 청해보자. Violent disease 폭력적인 질병 그죠? 아주 심각한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주마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가자. 두 번째 문장 The first victim 최초의 희생자는 female horse였습니다. 이 female horse는 was last seen ing 지각동사 수동태 지각동사 수동태 어디 갔노 여기 뭐만 하는 게 보여졌다. 뭐만 하는 게 보여졌다. 마지막으로 뭐만 하는 게 보여졌다. 되겠습니까? 가볼게요. 자 이 말들은 뭐 하는 게 보여졌다. 풀을 뜯어먹는 게 보여졌대요. 어디서 Be nice of fruit tree 과일나무 아래에서 굉장히 지협적이야. 지금 뭐가 지협적이냐면 과일나무 아래에서 진짜 너만 가냐 출제자 어디 갔노 과일나무 아래에서 과일나무 아래에서 여기까지 문제로 내버렸다. 너무하네 진짜 너무합니다. 그럼 말이야 이게 제법 이 문장이 지금 제법 위에 있단 말이야 그럼 번호도 1번이라고 좀 해주든지 말이야 근데 이거 확인하려면 3번을 봐야 돼. 세상에 세상에 틀렸잖아. 3번 보세요. 말이 감염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여기 감염되었다 말은 없어요. 자 그 오염물을 먹고 나서 그죠? 여기 보니까 뭐예요? 마곡관 근처에 맞지? 마곡관 근처가 아니거든. 마곡관 근처가 아니고 과일나무 아래거든.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세부정보 파악도 잘해야 돼요. 맞지? 좀 너만해 이거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위딘 아워 몇 시간 만에 건강이 참 안 좋아지더니 그 다음 보세요. 3명의 사람들이 그 동물을 그죠? 말을 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벌드레스 말이 죽었어요. 이틀 뒤에. 됐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은 uncertain 불명확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갈게요. 그 다음 달락이죠. 2주 만에 다른 말들도 역시 아팠대요. 다시 마곡관 혼자 또 스테이블 안정돼 그러지 말고 마곡관 자 마곡관에 있는 다른 말들도 아팠대요. 전부 다 하이피버 고열에 그 다음 숨쉬기도 어렵고 얼굴도 부풀어오르고 스웰링 부풀고 됐습니까? 피도 막 코에서 피가 나왔대요. 코하고 입에서 민와일 한편 한편 트레이너하고 어시스턴트까지도 아팠대요. 그리고 며칠 만에 그 트레이너가 죽었대요. 그럼 누구에서 누구로 감염된 겁니까? 처음에 그 풀 때문에 말이 죽고 말 때문에 사람 죽은 거예요. 맞지? 그 다음 레퍼르토리 어넬리시스 분석은 발견했대요. 그 문제의 뿌리를 근본을 그랬더니 더 홀스 그 말과 사람은 감염된 건데 핸드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였어요. 뒤에 보겠습니다. 그 바이러스는 배박쥐에서 비롯됐대요. 배박쥐에서 비롯됐대요. 그 박쥐가 나무에서 살았대요. 첫 말들이 그 풀을 먹고 있었던 그리고 그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말로 퍼져나갔고 그 다음에 다른 말들로 퍼져나갔고 그 다음 사람한테 퍼져나가서 디제스트러스 재앙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증상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유독 국회 8급에서 많이 쓴 일치분일치의 그 선지 분석이 주체 객체 주체 오류가 많았어요. 주체 객체 이게 많았어요. 그럼 지금 보니까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이게. 말이잖아 말. 그래서 인간이란 주체 오류라 적으세요. 그 다음 2번 정답이죠. 결국 그것은 인간과 말들 둘 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어려운 거냐면요. 여러분들 이 선지를 찾기 위해서 이 선지가 옳은지 그런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문장만 보는 거는 무난한 출제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선지가 옳은지를 보려면 그저 문장 두 개를 취합해야 돼. 그런 선지들이 여기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2번 정답이죠. 3번 3번을 확인했고 4번 그것은 인간에게서 동물로 전념되는 게 아니고 동물에서 인간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주체 객체 오류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5번 인간이 직접적으로가 아니죠. 직접적으로 이게 틀렸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다이렉트리라는 단어가 이게 없었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뭘 보고 마지막에 보니까 박쥐에서 말로 말해서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인간으로 이 문장을 이 어구를 어구를 단어로 바꾼 게 디렉트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양능력도 중요하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13번 해설하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데 푸는 학생들 오죽했을까 그죠 해설하는 저도 자 또 너는 뭐고 또 일찌불찌 아우 정말 자 13번 가겠습니다. Which of the following is true 일치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일치하는 것은 여기도 13번도요 주체 오류 많이 있었어요. 주체 개체 오류 많이 있었습니다. 첨장부터 보겠습니다. Early movie star 영화 배우 자 그죠 아나웨이 웡 이 사람이 자 브로크인트 헐리우드에 들어갔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가요. 이 사람은 최초의 아시아계 미국인이랍니다. 유에스 커렌시에 등장할 됐습니까? 자 자 이 사람의 이미지 뭐 이미지는 안 물어봤거든요. 이 사람의 이미지는 특징으로 하게 될 것이다. On the back of new quarter from Monday 넘어가요. The design is 자 그 디자인은 이것은 다섯 번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멀지 프롬 아메리칸 위민이야 전부 여자야 미국 여성의 쿼타우르 프로그램에서 등장할 자 그런데 이것은 하이라이트 강조한다 그랬어요. 자 개척 역할을 한 선도적인 어떤 개척 역할을 한 여성들을 강조한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각각의 분야에서 됐지 그 다음 The other 다른 네 개의 쿼터즈는 모두 다 올해에 그죠 프로덕션 되었는데요. 신도 있고 액티비스트 누구누구도 있다 그러면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건 뭐 됐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봐요. The letter는 후자잖아요. 후자 그럼 끝에 네 명 말하고 나서 후자 그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 그죠 쭉쭉 가서 여기 그죠 여기 사람 나오죠 여기도 사람 나오죠 여기도 사람 나오죠 여기 뒤에 후자 두 명 후자 마지막에 두 사람 있잖아요. 자 이 두 사람들은 셀렉티드 선별되었다 대중으로부터 인풋과 함께 그랬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자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자 이 주어 두 명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이건 전자죠 전자 자 그래서 후자가 아니죠 전자 후자 틀렸습니다. 자 퍼블릭 서포트에서 초우전 선발되었다 하는 것은 마지막에 나와있는 두 명이죠. 그 다음 2번 그 다음 2번 이 웡세안어는 변화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성의 어떤 레프리젠테이션에서의 변화 아니죠. 그 다음 3번은 여러분들 결코 인정받지 못했었다 그녀의 성취를 평생 동안 아니죠. 그 다음 4번 유일한 여자도 아니죠 여러분들 다 여자였습니다. 자 정답 5번 5 5 뉴 커터 커터즈 5개의 새로운 커터즈가 프로듀스 제작되었습니다. 개척적인 역할을 한 여성들을 인정하고자 맞죠. 다양한 분야에서 그래서 통합형 상의로 끌어올린 통합형이 정답이었습니다. 5번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 18번 자 이거는 진짜 넘어가자 너무 쉬워서 넘어가자 18번 하나만 진짜 뺄게요. 자 넘어가고 19번 했고 그 다음 몇 번 해야 되죠 이제 다 했나 아 21번 마지막 갑시다 21번 자 2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초론할 수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다시 다음 중 초론할 초론할 수 있는 것은 자 처음부터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Why Relationship 자 관계라는 것은 자 모든 Any Organization 모든 조직에 바텀라인의 영향을 주는 반면에 자 어디에서는 Non-for-profit 비영리 기관이죠. 자 비영리를 위한 어떤 그런 곳에서는 관계라는 것은 훨씬 더 큰 중요성을 띈다 띈다 Take on Take on 띈다 Whether you learn Local Soup Kitchen 당신이 Local Soup Kitchen을 운영하든 아니면 Membership Organization을 운영하든 됐습니까 자 그럼 갈까요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누구와 당신의 멤버들과 발런티어와 도너들과 구성원들이든 자원봉사자든 기부자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성공에 결정적이다 크리티컬 결정적이다 여기까지 내용 안 무겁죠 자 in part 부분적으로 이것은 저희 이제 뭐예요 비영리 기관이 특히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죠 특히 이것은 어떤 데이디아라는 사실에서 온다 Non-profit 비영리 기관들은 종종 여겨지는데 Really being businesses 실제로 어떤 기업체라고 기업체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비록 그들의 대다수가 멀티빌리언 달러 버짓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있지만 But 그러나 The biggest reason 가장 큰 이유는 관계가 중요한 자 중요하다 matter 중요하다 matter 자 비영리 기관에게 관계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데이디아인데 The very nature of the operation 운영의 바로 그 특징 운영의 바로 그 특징이 굿윌 어떤 선의와 그리고 자원봉사하는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릴레이션십 그 관계라는 것은 평판의 토대이다 그리고 awareness 인식의 토대이다 어떤 인식 당신 어떤 공적인 관계와 다른 마케팅 노력이 형성된다는 형성된다는 인식이다 그 다음입니다 Without those relationships 그런 관계들이 없다면 자 Chance 가망성은 바로 데이디아다 됐습니까 No one 어느 누구도 됐습니까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 자신하지 않을 것이다 So 그러므로 If you don't have strong communal relationship 만일 당신이 공동의 어떤 강력한 공동의 어떤 관계가 없다면 즉 유대관계가 좋지 않다면 Your constituency Constituency 이 Constituency라는 단어 아주 설명할게요 Constituency와 그런 관계가 없다면 너의 기관은 곧 시즈 생존하는 걸 중단할 것이다 This is why 이게 바로 이유이다 계속적으로 맞습니까 뭐뭐 해야 되는 이유이다 관계 효율성을 따지고 해야 되는 이유이다 그럼 여기는 21번의 특징은 정보는 과다지가 않아 정보가 많지는 않다고 아까 거기 말 그 뭐였습니까 핸드랍 바이러스 있죠 그것처럼 정보가 많지는 않아 했던 말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여기 논리 당신의 구성원들이나 발런티엘도 지금 결정적 단서 정답이 결정적 단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관계가 좋은 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그게 바로 이거잖아 Constitutions 이거라고 같은 말이라고 그럼 본문에서 이걸 받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다음 중 이걸로부터 출원할 수 있는 것은 그랬거든요 그럼 본문에서 이걸 받은 게 정답 1번인 거예요 1번 읽어볼게요 The success of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기관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있는 데 있나 자 보세요 우리가 실컷 읽었던 거 비영리 기관의 성공은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에 달려있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비영리 기관의 성공은 관계임 그렇지 키 스테이크 홀더 맞습니까 키 스테이크 홀더 하 참 정말 눈물 난다 시력 검사 문제를 여기서도 내버렸어 시력 검사 문제를 시력 검사 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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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의 학생들 그랬을 수 있어 이거 스타콜드로 봐버릴 수 있어 이거 이걸로 봐버릴 수 있어 어 이건 주주거든 주주 그럼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스테이크는 뭐야 스테이크 우리 수거 중에서 정말 시험에 잘 나온 거 국회 지게도 많이 나온 거 애 스테이크 내가 충분히 설명했잖아 이게 중요한 위태론 이거 할 때 내가 이 스테이크가 뭐라고 설명했어 이해관계라고 했지 이해관계 내가 파이 그러면서 설명했잖아 우리 사람들이 왜 경쟁해요 파이는 한정돼 있거든 파이는 한정돼 있으니까 새로운 게 진입을 하면 A B C D E 새로운 게 진입을 하면 기존 파이가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이해관계 이해관계가 걸려있다 애 걸려있다 그래서 애 스테이크란 말이야 이거는 뭐다 그죠 스테이크 홀더잖아 그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핵심적인 봐봐 핵심적인 그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알겠습니까 이해당사자들 그게 바로 이거나 같은 말이라고 이거나 이거나 같은 말이라고 이게 주주라면 틀린 말이지 주주라면 스테홀더라면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근데 2번 읽어볼게요 2번 이거를 통해 초론할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2번 한번 볼게요 비영리기관의 역할은 중요하다 사회의 생존에 그런 말 사회하고 인과성이 언제 있었어요 우리의 사회가 생존하려면 비영리기관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인과관계가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글의 인과관계는 비영리기관이 생존하려면 맞습니까 그죠 스테이크 홀더들의 역할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지금 이 글은 비영리기관의 생존을 말했지 이 글은 사회의 생존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번 고르신 분들은 그냥 좋은 말 고르신 거예요 그냥 좋은 말 3번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무슨 말이야 돈 버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4번 비영리기관이 반드시 그저 마케팅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니다 퍼블리스트는 뭐냐면 알려짐 소문남이거든 소문이 나려고 4번은 무슨 말이냐면 비영리기관이 더 알려지기 위해서는 꼭 그저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마케팅 맞습니까 마케팅에 포커스를 맞추진 않는다 그럼 이건 다른데 포커스를 맞춘다 외국이에요 외국 이런 내용 없었어요 5번 사람들은 기부하는 경향이 있고 자진한다 뭘 위해서 그들 자신의 자기 효율성의 향상을 위해서 이런 말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 효율성의 향상 그들 자신의 자기 효율 자기 효율의 향상을 위해서 폴더세이크 오브 이런 인공한계 어디 있었어요 그래서 21번은 잘못된 인공한계들이 많네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21번은 오답선지들 잘못된 인공한계들이 많네요 자 네 아유 여러분들 끝났나요 자 그래서 국회직 네 문제를 막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거죠 이제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년은 읽을 때 진짜 안 읽힌다 이런 글들이 좀 더 있었고 재작년도 더 그랬을 거예요 재작년 뭐 작년 더 거슬러 올라가도 재재작년에도 근데 안 읽힌다 잘 근데 이번에는 그 느낌은 좀 덜 했을 거예요 읽히는 읽힌다 그래 생각만큼 좋은 점수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잘 압니다 이게 어렵다는 게 있잖아요 꼭 안 읽혀야지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답을 고르지 못하면 읽었으나 오답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국어 문자 생각해보세요 국어 문자 한글인데 다 안 읽습니까 다 읽잖아요 근데 점수 안 나온 분들 많잖아요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험 끝나고 나서 그렇죠 여러분들 국회 8급은 인터뷰도 별 의미가 없어요 국회 8급 시험장에서 시험치고 나온 학생들 랜덤으로 무작위로 3, 4명 자꾸 말한다고 해서 그게 대표성을 지닐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 3, 4명이 맞습니까 공부 하나도 안 한 학생인지 그 3, 4명이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한 학생인지 대표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각각 그냥 자기 기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전혀 별 영양가가 없고요 끝나고 나서 하는 말들 그런 말들은 별로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보통 말하죠 단어가 쉽더라 단어가 어렵더라 뭐 이런 거 지문이 길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 국회 8급은 상대적으로 부담 하나를 덜어줬다 다시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국회 8급은 부담을 덜어줬다 어떤 거 미친 어휘가 없었다 선지에 너무 고난도 어휘를 깔았다든지 그 다음 통문장이잖아요 통문장 밑줄 통문장 밑줄 이런 게 없어서 너무 공포스러운 어떤 부담감은 없었다 그 정도 하지만 쉽지는 않았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쉽지는 않았다 나름 어려웠다 이렇게 나름 어려웠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도 어떤 시험이었다 제가 말한 대로 소팅해서 문제 풀면 전략적으로 문제 풀면 72점은 받아야 되는 시험이었다 72점 내가 항상 강조하는 점수 72점은 받아야 되는 시험이었다 그리고 상위권이라면 80점 되는 받을 것이다 80점 되는 그렇게 저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국회 8급 시험지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수업 영어인 줄리아 담카페입니다 담카페 저는 네이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담카페를 계속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업 영어인 줄리아 들어가서 여기서 궁금한 내용도 한번 있으면 올려보시고 저는 참고로 7월 달부터 국회직 관리반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냥 뭐 예전에 하는 독서실 차원의 그런 관리반이 아닙니다 그냥 독서실 차원의 관리반 단호 주면서 외워라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복사해서 붙인 문제 주면서 풀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 주에 배운 문제 그 주에 가르침 문제들을 가지고 객관식 객관식도 5지 선다 8지 선다 15지 선다 그 다음에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 서수령까지 공부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문제를 주고 조교 선생님이 조교 선생님들의 감독 하에 시험을 치고 채점을 하고 그렇게 하는 형태로 실행하게 될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공지사항에 올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구체적인 내용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 8급 준비하시는 분들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또 아니면 다음 시험에서는 반드시 고득점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